오늘 언박싱을 해볼려구요 잠깐만요 일단 주소지는 뜯었구요 칼로 또 조금 이따 다시 이게 뭘까요 색깔을 보니까 호접란이에요 호접란 하나 더 샀어요 어 눈 확 보이네 어 사실은 빨간 안시리움 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라동이가 있어서 보라색도 샀구요 분홍색이 있다고 해서 또 분홍색을 샀어요 화면에는 주황색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아시겠죠 리갈제라늄 리갈제라늄 분홍 안시리움 얘는 처음 보는 곳이구요 여름까지 계속 핀다고 샀구요 아이비 안 살려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1900년대 90 1990년대 기후가 안 켰는데 얘도 공기정화식물이라서 계속 안 살려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나나 크로톤 인데요 사무실에 집에서 두번이나 갖고 왔는데 두번 다 죽여서 다시 한번 또 키워보려구요 올해는 황룡해 라서 황금색이 좋다니까 얘는 란타나 예전에 제게 잘 켰는데 아이들이 아까 제주도에 수학여행 간 애들이 그냥 손가락으로 먹었으면 되었을텐데 이 협축도 그거를 나무젓가락 만들어서 애들이 죽어서 그 여고생들 그 속상해서 바로 그냥 보내버렸었거든요 협축도 얘를 다시 키워보려구요 협축도를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나 그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이 협축도 엄청난 맹독 이에요 어 다시 전부 다 풀러서 보여드릴께요 이제 다 개봉 했어요 저 분홍 이름이 잘 안 써있고 그냥 분홍호접런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샀구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이게 로베리아 블루래요 지금 요거 로베리아 블루 이건 분홍 안시디움 분홍 안시디움 보라색하고 빨간 안시디움이 있습니다 안시디움도 키우는게 좋다고 해서 키웠구요 음 아이비 아이비도 공개정화식물이니까 또 샀구요 란테나는 독초지만 이 색깔이 피고 지어가면서 색깔이 변해요 요게 참 예쁘게 잘 키웠었는데 음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넘은 사건이지만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저걸 가지 꺾어서 젓가락으로 사용하다가 애들이 김밥 먹다가 죽은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는 란타나 안 키워 이제 하다가도 제가 키웠습니다 음 여기는 애완동물도 없구요 아이도 없으니까요 여기는 바나나 크로톤 아 얘는 지금 집에서 두번씩이나 가져왔는데 죽어서 다시 또 갖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두번이나 했는데 또 죽어서 이번엔 여기서 한번 사서 키워보려구요 무슨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리발 제라늄 제라늄은 제가 지금 음 자주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새끼두치고 다 했는데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깨끗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초점이 좀 흐리는데 음 하여튼 꽃을 좋아하는 제가 또 샀습니다 감사합니다